한글자막 by 한효정 자, 불타워나 가봤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저희 여기서 앞으로도 헤어지지 않고 민어 다음 모습으로 몇십 년, 뭐 40년까지 계속되는 드라운 민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어 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. 잘생긴 놈들, 잘 찍는 놈들, 잘 찍는 놈들, 잘 찍는 놈이랑 같이 내가 맘에 따라 보여주셨는데 나 안 보여주셨는데 찐이야. 나이 키워놨죠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콘서트 끝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. 아시아 콘서트로 몰아주면 하실 때 아니, 다시 한 번 돌아가세요. 들어갈 때 인공이 아니라 이리 팬은 저런 거고 코로나 prosecutors 수고하여 저도 presidency 수고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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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이 연예가 이렇게 좋으면 그땐 나도 아시아로 가는 거야? 서울 이곳에 하시아 더블로 가? 아시아 더블로 가 막상 아아아아아아 나는 아는 여쭤볼 것들로 말 안 와说 수 없을 거면 더 attending both parents 넌 넌 그다끄한 지금 일어났던 것처럼 나 갈 것 같아요 위로만 해 놓고 도와주면 안 해지면 아직 전에 지진해 보면 갈게 근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 소 소 그날 그녀만이 소 소 소 소 소 그날 그녀만이 나를 떠나게 이 방 음성 근데 내 생각에 말이여 가방이 바꾸러졌어 잠깐 나 좀 있어? 미스키 좀 드럽기나? 지난번 미션 배송이 들어왔어 지난번 미션 있었어? 난 카드 못 받았는데 난 첫번째 미션이었는데 연호사 연호사는 인재가 아니라 미션 하지마! 근데 컵백 소리가 나고 너무 떨네요 안 했네요 이미 밀어서 연결해 뭐라고 한거 아는거 왜 이랬어? 이거 쪄봤잖아 그니까 왜 쪄? 왜 쪄? 뭐니 뭐니 오케이 한국어로 무슨일까? 네iku 감사합니다.